오늘 함께할 2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피비센터 이권희 멘토 나와있고요. 리서치하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2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피겠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데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종목장세 또는 테마장세로 시장이 좀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가 바이오가 될까요? 아니면 특별한 개별주들의 호재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죠. 이권희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바이오는 워낙 또 오래 쉬었죠.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일부 백신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다가 최근은 거의 사실은 빛을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고요. 물론 일부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호재가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견주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 보면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보면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 관련해서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런 부분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3사의 합병 이슈, 셀트리온 종목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이게 셀트리온 홀딩스로 합병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부각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또 하나 이슈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라는 것들이 이제 2023년도에 2013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 열리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런 참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물론 이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위스에서 열리죠. 바젤에서 열리는데 일단 한 50개국에서 한 1,600여 개 기업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최근 팬데믹 이후에 물론 올해 1월에도 제이피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긴 했지만 그때 또 특별하게 이슈가 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뭔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여전히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보면 한미약품, 셀페론, 티움 바이오,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그 다음에 매드팩토,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까지 참석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내용들은 다 상의합니다. 각자의 이제 원래 하던 일들을 좀 계속 더 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특이한 것들 보면 사실은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AI 신약 플랫폼 서비스 STB 클라우드를 홍보하고 있는데 STB 클라우드, 저도 이제 신테카 바이오로 공부해보면 신약 물질을 어떻게 빨리 이제 후보 물질을 찾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대규모 데이터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보면 희귀성 난치 치료제라든지 항암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뭐 그 다음에 CMO라든지 CDMO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게 주가가 만약에 이게 진짜 핫했으면 오늘 이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반응 생각보다 좀 약하고요. 오히려 지금 많이 빠졌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엔만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은 아직도 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고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게 차라리 낫다, 바이오 쪽은.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JP모건 컨퍼런스 랜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아마케라든지 이런 데 참가한다는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좀 오르고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 참가한다만 가지고는 사실 주가의 상방으로의 어떤 재료로서의 작용은 좀 덜한 것 같고요. 도리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결과를 보고 매매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시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고윤기 매토께서는 지금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로 조금 시가총액이 높은 2차 전지 관련주로 매수세가 쏠렸던 부분이 일단 에코프로가 일단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자금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4월 14일 날 미국 암학회가 있을 예정이고 6월 달에는 미국 임상종약학회 9월 달에는 유럽 종약학회들 이건 매년 열리는 건데 이런 학회에 이제 일부 개별 기업들이 참석을 한다라는 그 이슈만으로 주가가 오른 거는 약간 좀 테마성적인 그런 매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회에 참석을 한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물론 우수한 데이터를 발표할 경우에 이제 후행적으로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지만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런 학회에 참석한다라는 그런 선제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이 좀 태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적으로 일단 금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일단 50BP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이제 25BP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기전 상승이 지금 예상되는 것만큼 점차적으로 다시금 성장주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금리 관련된 그런 인상 기류가 조금은 변화됨에 따라서 성장주로 다시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매수가 쏠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감에 의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만큼 기대감이 큰 그런 업종이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낙폭이 가장 큰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의 좀 적감의 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꽃놀이패를 펼치고 있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대웅재학과의 소송에서 승소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HLB도 완전한 제약바이오 회사로 탈바꿈한 이후에 리보세라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함에 따라서 주가 또한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소정진 회장이 복귀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엔 거의 5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약간의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도 약간 저가 매수적인 어떤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직스가 18만 리터 오공장 신설 공장 투자에 대한 어떤 공시를 냈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밀러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주 산업입니다. 공장을 더 늘리고 그리고 캐파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수율이 올라오고 매출로 붙기까지에는 결국에는 수주가 붙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공장 신설 투자 관련돼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을 거고 다만 중장기적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의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몇몇 종목들은 저가 매수 관점에서 관심을 들만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제 봄철에 있는 여러 가지 유럽 학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암학회 이런 데들은 신약 개발 회사들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있는 제이핀 모건 컨퍼런스는 투자자들 만나는 거고요. 이제 암학회, 유럽 지금 임상학회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서 실제로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만나서 이걸 라이센싱 아웃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결과만 온다면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결과를 보고 투자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다음 주제는 에코프로에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뉴스가 전해졌죠. 워낙 뜨겁게 올랐던 종목이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전에 한번 또 에코프로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이슈가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좋은 시선 또는 나쁜 시선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가적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이권희 멘토하고 얘기해 볼까요. 또 이제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주말에 입장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주식 거래 관련돼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다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한번 정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2020년에서 2021년에도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이모 전 회장이 이제 그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혐의를 받았고요. 물론 이제 징역 3년에 집행률 5년 벌금 35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그때도 보면 전현직 임직원 5명 포함해서 받았으니까 사실은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었고요. 그 뒤로도 이제 사실은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았고 대규모 수주 소식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건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보면 이런 내부적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증권회사처럼 강하게 규제를 하는 데가 아니고 일반 기업들은 규제를 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좀 부각이 되면서 수사가 들어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이제 20년에서 21년 사이를 보면 그때도 여전히 회장 그 당시 이제 회장이 부공정 거래 의혹을 샀지만 결국엔 그때도 이제 그때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좋았는데 주가가 그때도 이제 여전히 조금 쉬다가 다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은 좀 다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지금 현재 저도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애정 어린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가는 너무 단기적으로 급하게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에코프로 오늘도 마이너스 13% 이상까지 빠졌었는데도 다시 보합까지 올라오는 기여움을 사실은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조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한 11선 조정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봤었는데 11선을 찍고 시가가 그랬고요. 오히려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갭 상승한 부분들을 좀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당분간은 좀 횡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날 때 오히려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따라 붙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여전히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잡음들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까지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유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내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의 연장성산의 조사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도리아 이런 조사는 빨리빨리 하고 결과를 빨리 내주는 게 투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고용규모의 토크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주말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좀 크게 조정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주가만 놓고 보면 별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과거 수사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더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동채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기 5년 그리고 벌금 35억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 항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즉 이 부분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이나 거래하는 입장에서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많은 윤리 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장뿐만 아니라 기타 임직원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은 긋고 있지만 만약에 경영진이 더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주를 줘야 되는 발주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일단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오버밸류다,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썩 오히려 보면 또 하락에 또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좋지만 이런 일부 종목들의 어떤 이슈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까지도 이럴 가능성도 만약에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한다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올해는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더욱더 한 단계 더 네벨업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일단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조금은 중립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이긴 장기전이기 때문에 돌발 악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익절가를 무조건 정해놓으시고 이 가격을 깨게 되면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중립적인 관점을 약간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죠. 벌써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오늘은 시총 1위, 3위 이렇게 돼 있는데 1위, 2위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지위에 걸맞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어쨌든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회사 내부의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회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더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투자를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부터 대중교통에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셔도 되는 마스크 자율화가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출근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다 쓰고 계시던데요. 아마도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역시 리오프닝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권희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일단 뭐 국내는 오늘 완벽하게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뭐 저도 까먹고 쓰고 다녔었는데 여전히 다 거의 한 90% 이상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먼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오다가 최근에 사실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오다가 좀 빨리 반영을 했다. 여전히 생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공편도 너무 많이 줄여놨다가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봄에 이제 하늘길이 열렸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제주에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이제 열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동이 완벽하게 되려면 사실은 항공편부터 빨리 늘어나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항공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면세점 관련된 이슈들 여전히 뭐 인천공항도 다시 이제 면세점을 재유치하기 위한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오프닝을 조금보다 이제 증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근차근 이어지는 과정에 와중에 지금 주가는 한번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뭐 항공 카지노 면세 쪽으로 해서 조금은 좀 뭐 보시는 종목들을 좀 집중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공편이 아직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중국도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나가는 인원들이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예전처럼 뭐 항상 한 1억 명 이상이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시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사실은 주가는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항공주 그다음에 카지노주를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하고 카지노주 우선적으로 보자. 그 안에서도 혹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세요? 일단 뭐 중국인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에 오면 카지노를 가는 곳이 주로 이제 GKL이 중국인 미중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용산 쪽에도 크게 새로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GKL이 조금 더 반응을 좀 많이 할 걸로 보이고 그 외에 이제 한 해길이 조금 제주도에 열리기 시작하면 또 가장 또 수혜를 보는 쪽이 롯데관광 개발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투자 안에서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내방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주 회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목은 언급하셨습니다. 만약에 리오프닝으로 해서 카지노하고 항공주를 본다라고 하면 이들 종목을 좀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이세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고용기 민토께서는 리오프닝 이슈. 일단은 마스크 벗는 걸로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의 관광객들이 좀 유입되는 것들 이런 거에 신경 쓰자라는 얘기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중립적인 그런 의견을 생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이 이제 열린다. 중국이 이제 다시 오픈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년 11월부터 양해까지 지금 주가적으로는 먼저 선제적인 반영이 다 이뤄졌습니다. 가령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 저점 찍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최근 들어서는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항공주 또한 저점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국이 올해는 키포인트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양해에서 일단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임팩트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경제성장률을 제시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즉 중국이 물론 올해 시장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주가적으로는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 내에서의 그 여행 수지를 놓고 보더라도 일단 중국에서만 일단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과연 중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계속 올지에 대해서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일부 설문조사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는 한국보다는 좀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인들이 오픈됐다라고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중립적인 관점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인을 대신해서 최근에는 뭐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아랍 이집트 이쪽에서 조금 한국 쪽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주가로만 놓고 본다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선제적인 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해서 주가가 올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막상 리오프닝 하겠다라고 오픈이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만큼 일단 중국 시장이 다시 이제 직항 노선이 오픈이 되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더 플러스가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투자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르십니다. 우리 이권희 멘토께서는 조금 관심 가질만하다. 저가 항공들 항공주하고 그 다음에 카지노주는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고윤기 멘토께서는 중립적이다 나는 중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올 것 같지 않고 도리어 동남아 관광객들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딱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두 사람의 의견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 저희가 조선주를 뽑아놨는데요. 조선주 그렇게 수주 많이 한다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계속 신저가만 기록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건가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권희 멘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선주가 작년에 수주를 많이 할 때 이럴 때 보면 연말부터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참 조선주 드디어 바닥을 돌아선다고 했을 때 그때 또 악재가 터진 것들이 철광석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왔고요.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이게 흑자 전환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조선주 투자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수주 잔고를 주로 많이 보실 텐데 수주 잔고는 지금 생각보다 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올해 들어서 수주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 계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배경에는 여전히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특히 이제 인력난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과도 생각보다 높게 수주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보면 기대치만큼의 이상의 뭔가를 보여줘야 주가가 한 번 올라가고 또 다시 한 번 그다음에 기대를 또 채워줘야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기대했던 부분들도 못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가 언제 돌아설 수 있느냐 저는 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흑자전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때 그때 돌아설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이 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주가 좀 비약적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지만 생각보다 기존에 이제 이 모든 물량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실족도 여전히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력난도 여전히 심해서 사실은 조선 업계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다 같이 해결돼야 되는 모습이 좀 나올 때 조선주가 좀 돌아서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권희 멘토 의견 들었고요. 고윤기 멘토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반등을 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적값 수주와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기간이 이제 대각적으로 한 1, 2년 정도로 지금 시차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 미포 4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저가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그렇게 썩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저가 수주에 대한 발목이 지금 지속적 올 한해 계속적으로 조선주의 발목을 잡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고요.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 최저치가 80달러 수준인데 지금 톤당 130달러 수준이라서 거의 60% 가까이 급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유가를 놓고 본다면 유가가 지금 7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게 1년 4개월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유가가 올라야지 이제 석유 운반선이라든지 그리고 해양 플랜트가 어느 정도 또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가가 이렇게 조금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된다면 이러한 어떤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선주에는 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주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저가 수주에 따른 어떤 매출 인식이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인도가 마무리가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주에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이라면 오히려 올 하반기 정도쯤에서 한번 매수 관점이나 혹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조선주에 관심 있으시면 하반기를 노려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조선주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이슈가 저희가 우주항공청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이번 주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있다고 하죠. 도리어 야당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 이게 지금은 과기부 산하의 청으로 돼 있는데 이걸 도리어 부로 승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리어 더 정부안보다 강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AP위성이랑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권위면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정치를 보면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정치 모습이다가 사실은 우주항공청 관련돼서는 오히려 지금 야당이 더 강하게 더 규모를 키워서 독립적인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범부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여당도 조금 여당과 야당이 사실은 양보하기 좋은 상황으로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됐고 물론 국회에서 뭔가를 정할 때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주항공청 설립을 여야가 지금 사이즈나 방법의 문제지 결국에는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고 지금 현재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저게도 통신위성 관련된 사업을 지금 열심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인공위성 발사 관련된 사업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발사하는 우주와 발사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발사체들이 지금 거의 하늘로 뜨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하나 정도씩 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립시키고 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당위성은 어차피 다 아는 문제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참여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이제 정책 이슈로 올라갔다가 오늘 다 윗고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것들은 결국에 우주안공청이 설치되고 설치 여부가 중요한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각자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를 앞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 정책 모멘텀으로 한번 우 올라갔다 빠지는 그런 것도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자의 사업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우주 관련된 종목이니까 사야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분석하시는 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잘 해보시면 재미있는 또 투자처가 또 나오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안공 전체 카테고리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좀 더 알고 나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보니까 관심주가 우주항공 관련주예요. 이따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우리 고윤기 매토께서는 우주항공청 설림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라고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는 좋은데 맞댄 이후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다 설치를 하고 싶은 거고 이제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전이나 세종 쪽에 설치를 하자라는 그 부분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견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 어떤 정치적인 개선이나 이런 걸 다 차치를 하고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 주가적으로 없던 게 생겼다는 것 즉 그동안 없었던 정부 기관이 새롭게 생겼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일단 우주항공주들이 강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두 번째 같은 경우엔 국내 스타트업 이놉스페이스가 지금 우주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내일 일단 발사 성공 여부가 판가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누리후 3호가 5월 10일 날 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 그리고 민간 합동으로의 어떤 액션까지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없었던 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기대 그리고 어느 정도 민간 합동에 대한 액션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여전히 관심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월 달에는 또 합동도롱 사령부까지 지금 창설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인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올해 로봇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지속적인 어떤 주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권희 멘토께서는 연결은 나로부터 인텔리안테크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는 미, 보잉도, 엄지척, 퍼스텍 가져오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관련주를 다 골라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권희 멘토부터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물론 작년에 실적이 퀀텀으로 점프를 했죠. 21년도에 한 22억 벌던 회사가 작년에 한 150억 정도 이익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원래는 화면에 보이시는 큰 대형 선박의 위성 안테나 관련된 것들을 주로 사업을 했던 회사고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인공 저개도 위성 관련돼서 안테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협업하고 있는 데는 원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가 이제 코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위성 안테나 진출이 사실은 좀 불투명해지면서 거의 약간 이제 위성 안테나 관련돼서 인텔리안테크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박 운행들도 예전보다 좀 많아지고 선박 아까 조선주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는 안 좋지만 선박의 수주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선박 쪽으로도 계속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사업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원앱이 국내 진출이라든지 국내를 진출하지 않더라도 원앱의 저개도 위성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목표가 선절가 제시해 주십시오. 목표가는 일단은 11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9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이상 업사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절가는 8만 2천 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규 멘토의 퍼스텍 얘기 듣겠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엔 항공우주 및 유도무기 전문 방위산업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잉이라는 미국의 업체에 대해서 이제 골드 등급을 받은 시가총액이 1,700밖에 되지도 않든 메카트로닉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9 이제 자주포에도 뭐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1조 원이 넘는 한 대략적으로 8년치 정도 되는 수주 잔고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시장이 없던 거에 생긴 것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드론사령부가 이제 7월 1일 날 창설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당연히 이제 드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충분히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유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유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미 200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정찰력 무인 항공기를 지금 개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무인 항공기 지상 통제 장치 해외 수출까지 성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드론 항공사령부가 이제 창설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무인과 관련 무인 항공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관심주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권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